안녕하세요 어떤 분 다 위협 오세요 이야 맛있다 오늘 저희 예식이 있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기 저희 호텔을 예약한 호텔이고요 거의 다 왔지만 차가 좀 많이 막히고 공사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요 비가 안 오지만 아마도 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막내는 앞에 앉았어요 허린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둘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큰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아 오늘 어디 갈거야 여기 부산 여기 부산 맞아요? 부산 다 왔어요? 네 맞아요 저기 있는데 비 gak 얼마나 높아서 그런지 그냥 구름까지 다 가렸어요 100층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저희 호텔 왔습니다 예 여기 호텔 카운터 입니다 찍긴 했고 이용권하고 쿠폰 있습니다 세번째 수영장 이용권 그 다음에 여기 조식이고 여기도 이거는 무엇일까 이거는 맥주일까 이렇게 이만큼 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즐거운 추억 만드면 더 좋겠습니다 짠 전부 다 위협오세요 다 위협오세요 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808호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꼬마시고 자 우와 큰 침대 두개 있어요 밑에를 볼까요 밖에 바로 부산역이니까 기차 왔다 갔다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 여기가 탭이 있어요 차 하고 커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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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엄마 아주 좋아 여기 역초도 있어요 화장실 안에 역초도 있네 네 와우 멋집니다 멋쳐요 와우 더 좋은데요 우와 이거 이 저녁 야식이네요 여기가 오고 싶어 우리 둘째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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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해봐도 해봐 점프해봐 아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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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쥐 좋아해요 콩쥐 좋아해 네 이제 부산에 다 왔고 찍이 다 했어요 이제 저녁은 저희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갑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나요 저쪽에 어떤 행사 하고 있어요 엄마 응 야 택시 타고 가는게 저밖에 안 들려요 아니에요 앞으로 가요 운동 좀 해야지 그래요 응 여기 무슨 음악이 있네요 무슨 축제이지 오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네 아까 멀리서 들은 소리입니다 오늘은 도코밀의 한바당 대축제이네요 네 다 왔습니다 저기 갈까? 어? 저 수상계 수상 어? 어? 이제 내려가서 저시장에 가겠습니다 여기 부산역 쇼핑센터인데요 어... 지금 7시인데 장점들이 문 다 닫았네요 그래서 치안 쇼핑센터 문 다 닫았으니까 이제 내일 또 올라갑니다 주디어시장 왔습니다 용진아 이쪽이쪽 화린아 이쪽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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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령 전동시장입니다 농산물에도 많고 와 해집 고기집도 있고요 와 이제 복숭아 이제 복숭아 맛있게 보이네요 지금 제가 짧게 갈 걸었는데 거의 시장 다 낳을 것 같아요 이쪽이 올라가네 위에 뭐있지 위에 뭐있을까 우와 이야 멋있다 부산 야경은 예쁘지 않아요? 아주 아름답죠? 사람도 많고 총소리 찔러라 총 나니 총 옆에서 사진 찍자 부산 디스코 공주 이쪽으로 와봐 옳지 자 서세요 자 서세요 빨리 움직여 어이씨 그렇지 구름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오세요 오늘 저희 저녁은 우동 돈까스 일식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허린아 안 먹어야 되는데 오늘 부산을 기념으로 로또 샀습니다 행운 나오셨죠? 제가 오늘 다섯 장 샀어요 다섯 장 샀고 이제 일에서 오가지 적고 한 명 하나씩 하나씩 고르겠습니다 다섯 장이고요 네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니까 자 이제 고르세요 3번 아빠는? 아빠는? 아빠는 5번입니다 5번 여기 5번이고요 8이 몇 번? 3번 아 3번 우리 공주 3번이요 3번 우리 공주 3번이요 그럼 용준이 몇 번? 공준? 공준이 1번? 네 1번 자 용화는? 2번 2번 확실해요? 2번? 네 2번입니다 2번 그러면은 엄마 마지막 저 이거 지금 오늘 지금 4분 가장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을 보낼게요 이렇게 오늘 우리 공주가 행운인지 보겠습니다 8시 후에 호텔에 가서 호텔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음식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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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요 아 맛있겠다 음식이 고구모동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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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기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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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기호동이고요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싹싹싹 다 먹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미친 yem 고구모 두---- tun kah